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가 시총 1조 달러 기업에 복귀했습니다. 현지시간 24일 뉴욕 증시에서 메타 주가는 전날보다 1.43% 오른 390.7달러에 마감하면서 시총이 1조 4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메타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은 것은 2021년 9월 21일 이후 28개월 만입니다. 시총 1조 달러는 세계적인 인류 빅테크 기업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날 현재 뉴욕 증시에서 시총 1조 달러 이상 기업은 메타를 포함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 회사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등 6개뿐입니다.